안녕하세요. 오늘은 펜화를 그려보려고 해요. 인터넷에서 무료 이미지를 받아서 따라 그리기 쉽게 끝백으로 했어요. 오늘은 이 펜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. 먼저 그림을 그리기 전에 구도를 잡을 거예요. 근데 이게 이 펜을이도 충분히 disclosed. 그러면 난이 있고, 넌서가 곁이의 길이 남겨요. 그럼 난이 있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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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이 있고, 난이 있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